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권력이 교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고만장함과 뻔뻔함은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따금 민주당 수뇌부가 회의를 개최할 때 내건 짙은 그런 푸른색의 바탕에 흰색과 하늘색으로 그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단반 농담반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이 두 개의 문장을 큼직하게 씌어진 배경을 두고 윤호중 더불음직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3구댕성 당시의 더불음직당의 원내대표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의 윤호중 씨는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이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진을 보면서 저는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뭐가 부족했지? 3구 대선에는 표가 좀 부족했습니다. 3구 대선에는 표가 좀 부족했습니다. 점전하게 표현하면 3구 대선에서는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좀 부족했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더 많은 표를 열심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위조표를 더 많이 투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3구 대선을 교훈 삼아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더 화끈하게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표함 속에 쑥쑥 집어넣고 전산조작도 확실해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와닿습니다. 물론 좀 과하다고 평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선명한 짙은 곤색 바탕 위에 쓴 짧은 두 문장 부족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문장이 3구 대선에서 어떤 반성도 없이 무척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을 보면서 떠오른 자연스러운 단상입니다. 널리 알린 비용과 같이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15 총선 당시에는 당 사무총장을 서열 3위를 기록 했습니다. 3구 대선에서는 원내대표로 당 서열 2위의 인물입니다. 자연스럽게 저를 포함한 사람들은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답을 듣고 싶을 것입니다. 당신은 3구 대선에서 무슨 일을 한 거요? 당신은 거짓을 알고 있은 거요? 4.15 총선은 어땠어요? 4.15 총선에서 거짓을 알고 있은 거예요?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방송을 통해서 윤호중 비상대책공동위원장에게 묻는 겁니다. 4월 1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 제10차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에 간 모두 발언에 아주 짧은 일부를 언론들이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발언을 했나 하고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봤습니다. 전문이 소개된 데 상당히 긴 문장이었습니다. 일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공천혁신 민주당답게 이행하겠습니다. 정치교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혁신에서 시작합니다. 변화와 쇄신을 향한 민주당의 굳은 계리를 혁신공천을 통해서 국민께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쭉 싣고 최고의 정치혁신은 자기헌신이고 시생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당 지도부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당이 필요하면 그곳이 어디든 달려갈 것입니다. 당과 국민을 위해서는 독배라도 서섬지 않는 것이 민주당다운 정신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사적책의 각오가 절실히 남아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실었습니다. 좋은 문장이고 화려한 문장은 다 좋은데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냥 부탁이 아니고 강국하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부정선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님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더 이상 부정선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정선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개, 돼지, 가제, 붕어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님 제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에서 조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사전투표에 조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얼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낙담하지 않게 국민들이 자괴감을 늦지 않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4.15 총선에 이어서 3.9 대선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윤호중 지방선거에서는 부정선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에서 한 짐승보다 못한 짓을 어떻게 국민들이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3.9 대선에서도 그렇게 조악하게 대규모로 부정선거를 할 수 있습니까? 물치를 훔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번번이 공직선거마다 투표를 훔치고 선거를 훔치고 그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정봉준 전 의원의 지적처럼 짐승보다 못한 짓을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예정입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랬을 것을 예상하지 못합니까? 국민들은 바보 천치가 아닙니다. 몰랐기 때문에 가만히 있은 거지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제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도록 하기도록 하기 바랍니다. 제발 이번에 6월 1일 따른 지방선거에서는 부정선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부정선거할 것 같습니다. 90% 넘는 사람이 또 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부정선거는 내란죄인 거 아시죠? 국사범입니다. 세상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무리수 계속 두면 나중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